사장, 나 호텔 기분 나쁘어 아니,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? 잘 들어 무슨 소리야? 아니, 도대체 가이드들이 어떻게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야? 아, 좋 은영씨 어? 여기 컴플레인 들어온 거 보니까요 가이드하다 말고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셨다는데 누굴 보고 놀라서 도망치신 거예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? 존나 치아 네? 뭐라고요? 전남치아 전남친, 전남친 아니, 전남친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보고 도망을 가요 왜 또 그래요? 왜 그래? 멍티아 뭐라고요? 멍티아 네? 멍티아 멍티, 멍티 아니, 멍티를 하고 도망을 가면 그 남자는 뭐가 돼요? 화가 화가 난다고요? 화가 뭐 하는 거에요? 멍티아 등채미끼요! 등채받기 등채받기 아 подоб frams Democrats 아 제대로 된 가이드가 하나도 없네 실례합니다 여기 가이드 구해요 이분 또 오셨네 안 구하니까 나가세요 나 여기 면접 보려고 3시간 동안 분장하고 이러고 5주 동안 살았어요 거짓말할 거면 나가세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러고 다니시면 아들한테 안 미안해요? 미안해서 같이 놀이동산 갔어요 회전목마도 타고 후른말기도 탔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러고 다니시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손가락질 안 받았어요 네? 눈총 받았어요 여기 애 표정 보세요 넋을 잃었잖아요 아니 이러고 놀이동산 다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? 있어요 친구도 만났어요 친구는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아주 친구 만났다고 아주 좋아 죽네요 여자친구는 더 좋아했어요 춤도 가르쳐줬어요 진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도 두 손 들었어요 바이킹 타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발 좀 나가세요 취직하고 싶다 좌우